정치 사회 문제 풀어보는 시간 G 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끝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4년 광주 헬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됐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가 5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내용부터 좀 볼까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지난 11월 1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문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와 관련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법안이 시행이 되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 소방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중 5만 4,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 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네. 정말 희소식이긴 희소식인데 근데 궁금한 게 현재 지금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직인가요? 네. 1974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건데요. 2014년 소방직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식이 들려온 배경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네.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에 나섰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일기가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 추락해서 소방관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후한 정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에 단계적으로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후에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언제 다시 그러면 논의가 된 겁니까? 네. 답보 상태에 있던 국가직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요. 또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인 전혜석 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48명으로 연평균 4.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얼마나 열악한지가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소방관들이 처한 환경을 알리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4월 행안일 전체 회의에서 아직도 열악한 소방공무원 등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문호 청장은 소방 임무는 대부분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장비는 아직도 부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지정 자립도가 낮은 시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의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고도 전했습니다. 아. 같은 소방공무원이어도 지자체별로 그러면 처우가 다릅니까? 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아. 막상 또 국가직 전환 문제를 두고서는 이견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여야가 이견을 많이 보였죠? 네. 야당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간 조율이 아직 미흡하다며 국가직화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월 여야 합의 끝에 행안입 법안심사 소속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고 10월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날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어떤 법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 또 지방교부세법, 소방지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서도 지금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별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환이 되면 이제는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문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군무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관 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결된 법안에서는 이렇게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까? 네.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소방본부 인사와 지휘 및 감독과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초반에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휘권 혼선 우려가 좀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대형 화재와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안에서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직이던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재정은 지금 어떻게 충당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담배 한갑당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는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율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방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어쨌거나 개선이 되면 국민들도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서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소방공무원 신분을 일원화해 국토 면적이 작고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조직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산업발전과 환경번화에 맞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본란하게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좀 빨리 시행이 돼서 혜택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용량 강화를 위한 정책표를 제시할 방침이고요. 네. 이게 내년 4월에 시행이 되는군요. 사실은 좀 더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으니까요. 다만 더 이상은 좀 미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관련 법안 통과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승부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모순이다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면서 경찰은 자치경찰로 쪼개면서 지금 이렇게 소방만 국가직화하는 건 모순이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런 지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건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지방직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와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법안들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서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상할 수 있게 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는데요.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공무원 모두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근무환경 개선 같은 논의를 이룰 수 있게 됐군요. 그 외에 통과한 법안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2016년 5월 전남 신안에서 일어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한 법안인데요. 도서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아, 그렇게 3년 반 만에야 관련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련 법안이 마련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또 어떤 법안 처리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보복성 음란물인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문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재 보복성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심의의 의결을 서면 전자무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꽤 반가운 법안들이 좀 눈에 많이 띄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있는가 하면 처리를 약속했다가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죠? 네, 여야는 당초 이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세부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데이터 3법 중에 모범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4일 행안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행안이 전체 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또 다음 국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금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법안도 지금 처리가 안 됐다고요? 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서요. 아직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야가 어떻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내용대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9일입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소방관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가직화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아, 아직 남은 법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